화재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어제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용담 1동의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나,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내부 33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 또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에는 서귀포시 서홍동의 아파트 1층 주방에서 불이 나 2명이 연기를 마시고 1,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오전 6시 20분쯤에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히터에 불이 나 승용차 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,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